지금 보이죠? 주인분 사야돼 이거 여기 주인분 사야돼 쟤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쟤 지금 한 명 올라왔죠 지금 쟤 한 명 올라왔기 때문에 쟤 뺏기면 큰일 납니다 요거가 있는게 맞아 7호 35 3.8칸 레인카르트 요거 붙으면 바로 주인분 이득입니다 이 시머네 느낌 왔어 3.8칸이면 붙인 데가 없는 거 아니냐고? 아니 어제 2.8칸 붙였다니까 잘하면 이거 105 하나 사고 106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맞죠? 내가 이거 하나 주면 돼 어 이러면 이러면 가능해 여러분 106 하나 되죠 그러면 4.1칸까지 돼 맞죠? 그러면 되죠? 지금 하나만 이거 노이오만 사면 노이오 아 노이오까지 줘야 되나? 아 노이오 주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아 노이오 너무 비싼데 내가 그 돈을 못는데 어 아니 여러분들 이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10억 걸렸다고? 아 아 노이오 말고 9억 8천 사줘도 돼 여러분들 아 아 진짜 노잼이다 내가 그냥 제가 줬습니다 이게 맞어 야 이거 충분히 가능해 여러분들 맞죠?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입은 페페레이나 내가 이렇게 줬는데 이거 한번만 줘라 넥슨 이 첫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스타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스타트에서 각분서가 나온다?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안 돼 이 첫번째 강화가 붙고 나서 이어가야 돼 그 다음 주에 보면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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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붙지 말고 너는 지금 눈치가 없냐? 페페레이나? 어 야 너는 내가 붙으라 아니잖아 어 넌 눈치가 없냐? 하아 이거 왜 그러냐 진짜 얘 눈치 1도 없어 갑자기 그렇지 1북 1북 좋아요 여러분들 1북 좋아요 1북 좋아요 3칸 아니 망 아니야 3.1칸 망 아니야 망 아니야 충분히 가능해 1북 여러분 차라리 이거 6화 도전 한 다음에 붙으면 가는 거야 이거 붙으면 스타트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렇지 됐어 난 간다 말도 안 될 때 가는 게 바로 강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화는 말도 안 될 때 가는 게 바로 주인분 강화입니다 주인분 3.99칸 프랑크 레이카르트 주인분 140을 팔아야 됩니다 잘 가시게 아니라 주인분 잘 파세요 360만 커퍼 쓰고 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 여러분들 이거는 충분히 킹로서 있습니다 프랑크 레이카르트 에이시말라인의 전설 나는 짜꾸리다 굴리트 옆에 나는 레이카르트 있다 북붓라인에 봐요 우리 주인분의 첫 번째 주인분 스타트 북붓라인에 불안 불안 그렇죠 제가 말했죠 주인분 강화는 말도 안 될 때 가는 거야 여러분들 나의 가면두 에이 내가 이거는 내가 이거는 지금 재료 다 샀나 오케이 에이 내가 이걸 재붓지 아이씨 내가 이거는 어? 내가 이걸 바로바로 붙지 여러분들 이것만 붙이면 하면 안 돼 불칸 가는데 이거 맞죠? 자 한번 가보자 요거 주인분 이어서 북붓으로 이어가자 여러분들 오늘 은까를 계속 북붓 가야 돼 맞죠? 맞죠 맞죠 여러분들 맞죠 맞죠? 아 요거 또 벗냐 그러면 설마 이것도 북붓인가 이것도 설마 북붓라인 가나 여러분들 이것도 설마 북붓라인으로 이어가나 여러분들 그러네 이 자식 봐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걸 알죠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괜히 이 라인 잘못 믿다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함부로 가면 안 돼 이 라인 조심해야 돼 넥슨이 속이는 라인일 수 있어 넥슨이 속일 수 있어 북붓붓 가자고 아이씨 이거 진짜 넥슨이 속일 수 있는 라인이야 여러분 1북? 그런 건 아닌 거 느낌이 이거는 2북은 느낌 나는데 여러분들 2북? 난 욕하네 아야 북붓 가지마 아 나는 북붓 안 간다 나는 북붓 안 간다 아 이번에는 북붓 아니야 다르게 가야 돼 똑같이 가면 안 돼 여러분들 어 맞네요 클났습니다 개망했습니다 자 개망했어요 여러분들 자 개망했습니다 지금 아 이게 왜 붙는 거야 갑자기 여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비싸다 텐데 지금 어? 2북? 아 여러분 혹시 재물 있나요 괜찮은거? 괜찮은 재물 있나요? 괜찮은 재물 있나요? 2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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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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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나 재물 느낌 왔어 맨디를 붙이고 하는 거야 바로 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어? 펭자맨 맨디 일부러 안 사고 페를라맨 산 거야 일부러 어 왔다 왔다 와다 자 7번 날경드 요거 붙고 이어서 갑니다 어 에이 내가 이거 못 붙이면 오늘 어? 강화하면 안 되지 이거 맞잖아 야 이거 못 붙이면 오늘 강화하면 안 돼 히파강화는 가자 내가 히어어어어어어어어 그렇지 자 말했죠 여러분들 무조건 오늘 북붙라인이라니까 오늘 강화는 북붙라인 어 이러면 주인분 구상같이 220억 추갈립니다 아니 위험을 감수하고 이걸 가신다 상남자네요 제발 근데 원래 상남자야 돼 히파강화는 내가 이제 겁내면 아 붙을까? 아잇! 붙을까? 아잇! 붙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터져요 아 이게 붙겠지 뭐 가랑 가버려 약간 이런 마인드 가야돼요 여러분들 강화는 어 맞죠? 어 테일러 짱짱님 뺀감 감사합니다 어? 삼보? 어! 나는 지금이다 나갔다가 나갔다가 왼쪽 갔다가 일단은 에이 내가 삭가 터지면 에이 내가 설마 삭가 터지겠어 여러분들 에이 내가 이거 터지면 강화하면 안 되지 에이 그냥 갈게요 아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 안 터져 안 터져 아 잠깐만 잠깐 긴급회의 긴급회의 아 잠깐만 아 주의별 아 주의별 잠깐만 긴급회의 아아 잠깐 아니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여러분들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여러분들 아 긴급회의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끝까지 갑시다 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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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났긴 했어 출분 출분 안 끝났긴 했어 어 아이 출분 아 안 끝났어 왜 벌써부터 이제 그 끝났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맞잖아 에이 여러분들 벌써부터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이제 시작이다 강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야 출분 근데 풀까 안 되는데 되나요 혹시? 이거 여러분들 이거 가야돼 이렇게 가야돼 이거 괜히 괜히 좀 게이지 좀 덜 튀어다가 하아 이게 왜 이런 갑분사가 나오냐 여러분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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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갑분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 아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잠깐만요 아 근데 응가 붙이면 똑같잖아 여러분들 맞죠?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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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50만원 순삭이라 그래 안 끝났어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붓 그렇지 아이고 이제 약간 이 시간이 킬로 갑니다 이거는 몰랐어 그래 돈 벌어들이고 아니 최대한 우리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아까 그 느낌처럼 가다가 게임이 또 갑분사 나와 어 맞죠? 그지 지금이야 원 원 원 원 원 원 터진다 이건 사실상 주작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노팅 원 원 이거는 사 타 그렇죠 예스 뒤번 이제의 시작이에요 원래 이자의 시작이라는게 그런말이 있어요 주입은 어 주입은 원래 그런말이 있어요 몇 칸되지 아 이거 3.8칸인데 어 쓰읍 아니 여러분 이거 3.8칸인데 아니야 이거 충분히 가능해 이거 주입은 충분히 가능해 가 가 가자 차라리 이게 붙는게 좋아 맞죠? 아 여러분 차라리 이게 붙는게 좋아 차라리 이게 붙는게 좋아 어 어 아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아니 여러분 이러면 안되는데 아니 이보 이런 오케이 나 지금 간다 강화 아이도 안될 때 가는거 여러분들 강화는 원래 여러분들 이거 왜 가지? 그럴 때 가는거야 원래 강화는 이거 왜 가지? 그럴 때 가는게 강화에요 여러분들 3.8칸 터치 밀러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주입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 이거 왜 가지? 그럴 때 가는거야 3.8칸 진짜 이런 강화는 말도 안되는 강화기 때문에 버프를 맞춰야돼 버프를 맞춰야돼 지금 여러분들 강화를 보고 있습니다 버프를 맞춰야지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화가 붙을 것인지 과연 붙을 것인지 과연 붙을 것인지 현재 강화 실행 누르기 전 누르십니다 네 갑니다 2 9 9 8 7 아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3 2 1 2 3 2 2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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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5 6 7 9 9 9 10 10 10 10 11 10 11 5 4 5 오리에? 잠깐만 아 싸우러 있으니까 뭔가 괜히 자기 자신도 들으면 좀 그래 제물 맨 뒤 오케이 자 요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나 이렇게 가야될 것 같아 지금 어 나는 뭔가 약간 요런식으로 가야될 것 같아 여러분들 라멜라까지 오케이 이 지금 라멜라가 지금 솔직히 톡토면에서 지금 똥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맨날 혼자 드리블치다 뺏겨가지고 라멜라가 라멜라 보송 템포 끊어먹고 그니까 그니까 어 난 이보긴 불안해 자 여러분들 결과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붙으면 성공 이거 터지면 갑분싸 어 자 이거 붙으면 성공 터지면 갑분싸 오케이 주인분 축하드립니다 아이 주인분 축하드려요 미리 말했습니다 자 주인분 미리 축하드립니다 박수 됐어 아 난 이미 알았어 이미 이미 결과 진짜 알고있어요 여러분들 어 역습할 때 혼자 아니 솔직히 내가 역습하게 잘해 라멜라 보다 나는 이미 이 위치가 어떤게 있는지 다 알아 여러분들 나 맨날 이것만 하기때문에 방송 끝나고도 이것만 하기때문에 제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다 알아 이미 다 외워놨어 이미 컨트롤 다 돼 형님 나 해진 잘해 나 진짜 마라타기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를 이제 못 믿네 여러분들 어 저 진짜 소돈미케인 맞박하면 끝난다니까 진짜 워 넥슨의 눈속임엔 낚이지마 어 넥슨의 눈속임엔 낚이지마 이건 넥슨의 눈속임이야 낚이면 안돼 낚이면 안돼 어 아 낚.. 낚일거리었다 스으으으 하 잠깐 클났따다 야 이거 클났따다 하아 클났따다 클났따 순인가 어두운색이 보였어 지cm 캡 Kita learned 오지김이 매웠쇼 네 그렇지! 주율 번 이거부 şeyi 성공이야 가자 나는 지금 간다 나는 지금 간다 느낌이 왔어 주인분 느낌이 왔어 이미 이미 지금 어두운 쪽에서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주인분 웃는 장면을 봤어요 아 주인분이 웃는 장면을 봤어 내가 주인분 웃는 장면을 봤어 주인분 웃는 장면이 아니라 웃는 장면 바로 그 선수 에이수 토츠 싸울 응카 원래 강화는 아닐 때 가는 거야 여러분 똑같을 때 가면 안 돼 아닐 때 가는 게 맞어 그게 바로 강화 그게 바로 강화 이거 왜 가지? Y! 그럴 때 가는 게 바로 WHY 할 때 싸울이 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샤라라 맞죠? 제가 말했죠? 끝 터지면 아유 터진다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니 왜 여러분들 터진다는 생각해 하나만 주면 내가 그냥 바로 사도 될 것 같은데 두 개만이나 나도 아 터지면 아예 이런 거 그 그런 말 하시니까 안 터져 아 터지면 비키니 방송이야 갑자기 아유 비키니 방송이야 갑자기 아니 왜 벌써 끝났다 생각해 여러분들 96으로 제가 안 봤습니다 형님 나 지금 간다 바로 북붓으로 나 북붓으로 간다 여러분들 네 칸 앞이 깜깜하다고요? 앞이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 나는 지금 나는 뭔가 지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나 충분해 밀레타 지금 응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붙을 거 같애 여러분들 왔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완벽한 맞죠 여러분들 내가 그래도 오늘 아쉽게 하나 캔 빼고는 다 붙었죠 여러분들 자 혹시 재물 있나요? 오스카 자 재물 좀 추천해주세요 재물 여러분들 아 레인 사줬어요? 아 그러면 레인에 갈게요 지금 아 레인 사줬구나 있는걸로 있는걸로 가는게 맞아 이거 12시 지나서 만약에 붙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오늘 12시 지나고 강화했어야 돼 만약에 진짜 금카가 붙으면 첫번째 붓 두번째 근데 제가 12시 스쿼드 할거라서 근데 하하 진짠 어? 또 붓붓이네? 또 붓붓이네? 아니 또 붓붓이야? 뭐지? 아니 또 붓붓인데 느낌이 나는 지금 여러분들 오고 있는데 어 아 나 진간다 원래 아일 때 가는거야 강화는 원래 강화는 아 이럴 때 가는거에요 원래 강화라는 것은 아 이럴 때 가는게 강화다 그런게 맞아 응카 오늘 성공하려면 90% 그 90%를 이어가자 여러분들 아 루드글리트 응카 도전 지금 오늘 제가 이것까지 붙여서 다음 스케줄 기가 막히게 넘어가는거 여러분들 강화 응카는 아 이거 이때 왜가지? 그럴 때 가는게 바로 강화 이걸 왜까지 할 때 와이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 난 미리 말했어 나는 아 할 때 가는게 맞다고 어 아 할 때 가는게 바로 응카 강화 요겁니다 주의보 축하드립니다